안녕하세요 저 개인 방송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큰 절 한번 드려야 돼가지고 저만 이렇게 이 상태로 찍어주세요 저 저만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들 방송 5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방송 사실을 아셔가지고 이혼 당하기 싫으면 방송 접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혼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이제 접습니다 후원해 주신 우리 형님들 큰형님들 큰형님 꽃을 든 남자 형님 불광독 휘발유 형님 디질레 형님 등등 형님 마지막 큰 절 드리고 저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프리카님 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 신과 함께 형님 열심히 하라고 별풍선 3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 다 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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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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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형님 저 이혼하면 됩니다 저 이혼할 거예요 저는 방송이 더 좋아요 형님 3천 개 무원 감사합니다 형님 그냥 이혼할 거예요 난 아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 형님 달려가자 ο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어서 예 그냥 딱 그 상태는 됩니다. 오늘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큰절 한번 아프리카님 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. 형님! 형님! 별풍선 3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!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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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도덕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알고 정말 열심히 계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형님! 형님!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! 이야! 이야! 감사하고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. 큰절 드리겠습니다. 아프리카님 별풍선 천 개 감사합니다. 어! 어! 끄지라 형님! 끄지라 형님! 3천 개 감사합니다 형님!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. 나왔습니다 형님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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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형님! 형님!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! 형님!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맞습니다. 형님! 저 이혼해도 상관없습니다 형님! 형님들이 원하시면 끝까지! 끝까지 방송하겠습니다 형님! 형님! 감사합니다! 저 지금 이혼하러 갑니다 형님! 왜? 고맙습니다! 쪼아아아아아이!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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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번 어디 좀 좀 좀 재밌었나요? 손 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유 감사합니다